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부터는 중국어의 기초 문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어의 문장을 알려면 먼저 어순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흔히들 중국어의 어순은 영어랑 같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 중국어의 어순은 정말로 영어랑 같을까요? 같진 않구요 살짝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의 어순이 영어의 어순과 어떻게 비슷한지 우리 영어 한 문장 가지고 비교해 볼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문장을 영어로 하면 I love you 라고 하죠 자 이 문장을 보니까 I 나는 love 사랑한다 you 너를 그래서 I love you 바로 나는 사랑한다 너를 주어, 술어, 목적어의 어순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장을 중국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?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워아이니 라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우리 워아이니 네 이 문장이 바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우리 어순을 볼까요? 바로 워어는 나에요 나 그리고 I, I는 사랑한다 그리고 니 너를 그래서 워아이니도 마찬가지로 나는 사랑한다 너를 주어, 술어, 목적어 순이네요 아 그래서 영어도 주, 술, 목, 중국어도 주, 술, 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것은 한글 어순과는 조금 다른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 오늘 중요한 내용 바로 중국어의 기본 문장 구조는 주어, 술어, 목적어 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예문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마신다 커피를 그는 커피를 마신다 라고 하는 문장 중국어로 하면 바로 타허카페 라고 합니다 그는 타 마신다 허 커피를 카페 그래서 그는 커피를 마신다 라고 하는 문장을 중국어로 타허카페 라고 해요 자,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? 타허카페 한 번 더 타허카페